드끈드끈해 올라온다 속에서 염통 이 소스 찍어먹는 사람 이게 진짜 만두소스다 설마 새우 싫어하는 거 나 이제 응 절대 완전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식산물 이런 거 싫어해서 이거는 설마 싫어하긴다 싶다 나같이 저 저녁에 소가부도 맛있으면 대한맨 소주가 신이 아주 맛이 더 깊네 맛이 더 깊네 맛있는 기사식당 지옥볶음 김치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소스 만들어서 넣어놨으면 그러면 아주 육안에 남부럽지 않다 아 좋다 다음에 볶음밥도 그럼